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 입니다 자 오늘은 민파이라고 하는 민코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비상장 이에요 지금은 채굴만 할 수가 있는 단계 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10월 30일에 6개 cx 상장합니다 동시 상장 인데요 이 파급력이 정말 엄청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주 남았어요 2주 동안 채굴 바짝 해두시면 상장빈 먹을 수가 있으니까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고 팔로워가 340만 명 있습니다 인기가 정말 많구요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이 보시면 2천만 명이 넘어요 인기가 정말 많다 라고 보시면 되시구요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 써 있을 때까지 싸우세요 라고 되어 있고 파트너사로 보니까 베이비 도지도 있고 채굴 코인 나코인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공식 트위터 내용인데요 민파이는 6개 주요 cx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플러스 이름 확인 대기 중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상장은 10월 30일로 연기됐습니다 자 그래서 상장이 연기가 됐는데 관련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최우선 순위는 항상 여러분이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에어드랍 디자인이 잘못 설계된 사례가 저희 앞에 제시담에 따라서 상장 조건을 포함한 몇 가지 외부 요인이 한동안 프로세스를 진연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시즌은 없고 차규도 없습니다 공급의 90%를 커뮤니티에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플랜비를 수락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지연은 됐지만 결국에 10월 30일에 상장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정말 무료체국 막차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윈파이는 최근에 바이낸스랑도 협력을 맺어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이 시계랑 아이폰을 주는 이벤트인데 자 바이낸스에 계좌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계좌를 만들고 kyc 인증을 통과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10월 17일까지 진행을 하니까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바이낸스랑 이벤트를 했다라는 이유가 아무래도 7개 cex 상장 중에 아마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독스라고 하는 코인이 있는데 텔레그램으로 원래는 채굴을 하던 코인이었어요 그런데 동시 상장을 했고요 5개 cex에 상장했는데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이러한 탑티어에 상장을 했습니다 너무 인기를 얻어서 블록체인이 폭락을 할 정도였다라고 해요 독스가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을 보시면 바이낸스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개당 0.9원이에요 수백만개 수천만개 채굴 하신 분들은 개당 0.9원에 팔았으면 수백만원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밈파이도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료 채굴은 정말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저도 채굴을 하고 있는데 1억개 모았어요 자 그리고 스핀도 이렇게 1400개 있고요 자 채굴을 하시는 방법은 여기 탭투원을 하시면 됩니다 탭해서 돈을 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채굴 방식이고요 그리고 바이낸스랑 okx 로고가 딱 있잖아요 지갑 연결하면은 또 이벤트로 토큰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바이낸스랑 okx랑 협력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7개 cx 상장하는데 이 중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랑 okx에도 상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퀘스트가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는 퀘스트인데 완료하면은 50만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10개 스핀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퀘스트가 38개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완료하게 되면은 1900만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료고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시는데 유튜브를 구독을 하시고 시청하시면 50만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치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속인다 그래서 구독을 하는 척을 했다가 갑자기 끊어버리거나 최소한 5일은 구독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구독을 했다가 받고 막 취소하고 이러면은 안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제대로 하면은 50만개 보상이 따르지만 속이게 될 경우 100만개를 뺏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페널티를 먹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저는 이거 페널티 안 받고 전부 다 보상을 받아서 1900만개를 받았고요 유튜브 영상은 이런 거를 보라고 하는 건데 영상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보통은 평균 2,3분 정도 되거든요 한 개 근데 사실 38개를 다 봐야 되는데 2,3분씩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봤습니다 영상 한 번도 안 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1900만개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10월 30일에 동시상승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이 정말 기회잖아요 상장빈이 나오기 전에 채굴을 정말 바짝 해두셔야 현금화해서 고수익을 노릴 수가 있는데 자 유튜브 영상 안 보고 1900만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010-5934-4168번으로 민파이 세 글자 남겨주세요 자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불장이 오면서 저한테 사실 많은 연락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연락을 받아 보시려면은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가능하시니까 지금 연락 주시고요 10월 30일에 상장빈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채굴을 바짝 해놔야 되기 때문에 방법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정보 제공은 100% 무료로 제공이 되시니까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